저희 가평테크는 1999년도 8월 5일날 설립이 돼가지고 국내 유일하게 재본천공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재본천공기는 기존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었는데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500매 내지 1000매가 한꺼번에 천공이 돼서 재본까지 나오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서류를 묶는 부서가 밑에 직원들이 말단 직원들이 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자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쉽게 편리하게 신속하게 재본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도록 고안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. 물론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자금을 들여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기존 제품하고 다른 점은 기존에는 한 번에 500매가 됐는데 지금은 600매가 재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화해서 차출금융을 파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500매가 추가되는 문서를 썼던 사람들은 600매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약 6cm 정도 되는데 아주 편리하셔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향후 계획은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600매가 되는 제품은 아직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판매가 원활하게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국외에도 수출도 할 생각입니다.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기대되는 제품입니다. 이 재본천공기는 반드시 수요기간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코너를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장터 전시를 통해서 보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년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.